윤희, 윤희, 윤희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윤희, 윤희, 아, 춤을 아주 기깔나게 그냥 그냥 막 털어버리던 대로 어깨를 그냥 막. 털어버리던 대로 막, 어깨를 그냥 막. 털어버리던 대로. 오랜만에 춤췄어요, 윤희. 진짜 이거 뭐 비몽사몽한데 아무튼 오랜만에 이제 무대에서 너무 즐거웠고 뭐 무대 했으니까 뭐 상을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. 뭐 올해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내년에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뭐 슬거! 그러니까 뭐 우리 하기 나름이죠, 뭐.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봐야겠군요. 뭐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셨던 암희룡은 너무 감사드리고 자,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, 우리? 네. 우리. 아, 아니 아까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윤기 형이 진짜 신나했어요, 무대할 때. 오랜만에 무대할 때 너무 행복한데? 플러스. 의완료 정확한 인사를 알고 싶었습니다. 미리 말해ร manuscript 합े